응? 모처럼 이 세계로 왔는데 즐기지 않으면 손해야 에튜님도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셨으니까 그럴 때 즐기라는 게 아니지! 지금 너네 세계가 파괴가 되기 일부 직전인데 이러고 싶니 고양이들아? 중요하다 하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! 저쪽이 돌아와서 혼나게 되면 에튜님이 하셨던 말을 전하면 괜찮을 거야 와 그거 좋은데? 최고의 책임 회피야 아텔? 그렇지? 바이버스 하지만 들어갈 수 있을까? 괜찮을 거야 괜찮은 걸까? 문제 없어 문제 없네 뭐야? 레츠 고! 이 앞으로 관계자의 출입금지 출입금지라는데? 출입금지라네 흐흐흐 레츠 고 아니 에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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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모게게 모게코 이 우리는 뭘까? 음 모게코 캐슬댓슈네 뭔가 있네 뭔가 있네 모게코? 모게코 왕 모게콘가 어둠 속에 있는 괴물 어둠 속에 있는 모게코 모게게 어? 어? 저기 알버스 왜? 하텔? 놀까? 놀자 어둠 속에 있는 괴물 나 아니 모게게 모게게 박살 나 아니 난 그저 한번 꼬라봤을 뿐인데 눈깔아 이 괴물아 눈깔이라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죽어 자 후회하긴 늦었습니다요 아 이 괴물이 흘리야 안 나옴 아니면 아텔이나 걔네가 나오겠죠 헐 이즈 내장 타임 어 오 나니 나니 아텔씨랑 알버스씨 으 으 어라 여기는 어머 더러운 것 같은데 거봐 내가 말한 대로지 괜찮다니까 역시 알버스야 두 분 다 어떻게 된 일이죠 괜찮으세요 어머 너희도 또 만났네 응 괜찮아 전혀 괜찮지 않거든요 어 뭐야 뭐냐고 괴물은 사형만을 응 아 혹시 감옥 안에 있던 크고 기분 나쁜 생물 네 그거요 여기 고기 덩어리가 그건데 можешь 재밌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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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니 고기 맛있겠다 먹으면 안돼요 뭐야 어떻게 된 거 껴아악!! ㅁ..무슨 짓을 안겨!! 에? 뭐가? 제가 뭔가 최강의 사형말을 소환한다니 뭐니 짓거리더니 에? 그게 뭐야? 보고싶어 너네가 만든 고깃덩어리여 당신들이 그 사형말을 고깃덩어리를 만들었잖아!! 에? 그거... 그거였어? 전혀 최강이 아니다만 어? 그래서 둘이서 그 정도였으면 조금은 방한 걸지도 어? 그렇네? 그럴지도 허허허...어쩌지...이제 어쩌지... 잣대는 거겠죠 내 채 왜 쓰다니 고깃덩어리가 대버렸다고... 꿀좋다? 배의 쌤통이다 배고프당 이거 먹어도 돼? 먹으면 안된다니까요 헉! 벌써 먹고 있잖아! 개판이구만... 안될놈은 뭘 해도 안된다는 거! 알아? 헉! 엇! 헉! 헉! 잘있어용! 헉! 음.. 어떻게든.. 어라? 어.. 아..채.. 어..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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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라? 여기서 만나 꿈구를.. 오늘이야말로 네 눈을 쑤셔지지 정말.. 아직도 그 옛날 일을 맘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.. 미안하다고 했는데.. 용서 못해.. 내 왼쪽 눈을 돌려줘! 어? 알바스.. 송으로 돌아가자 오케이 띠링 기다려 코누야로! 잘 그럼 나도 송으로 돌아가지 그쪽 상황이 걱정되는군 어.. 잠깐! 사라짐 우리도 데려가줘! 정말 아까부터 뭐가 뭔지.. 그.. 다들 지 멋대로야! 니가 할 말이냐? 죄송합니다 아니.. 고깃덩어리.. 어라? 그 많던 고깃덩어리가 왜 이것밖에 안 남았지? 끄읍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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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. 허.. 아.. 납득했다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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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. 딜리셔스! 허어어.. 차 남겨놨다고! 먹어방! 필요없어! 차 남겨놨다고! 어? 어머.. 또 만났네.. 어? 어이.. 아는 사이야? 응! 이전에 바다에서 만났어!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은 거야! 에? 하지만.. 저기.. 누구시죠? 어머.. 기억 안 나? 전에 너희들을 벼랑에서 떨어뜨린 게 난데.. 뭐라고? 에? 포에미도 MR프도 참 쓸모없다니까 뭐 됐어 난 너희들을 상대할 여유는 없으니까 안와 정말 편안하게 죽어줘 싫어 뭔가 우릴 바보 취급하는데? 저 아줌마가 그런거 같네요 가자 오케이 뭐 이정도의 이제 잡법이죠 우와 여기저기에 화염 악마가 잔뜩이야 그쪽은 괜찮은걸까 모르겠어 불안하네요 서두르죠 마을이네요 정말 방해하지 말아주실래요? 방해할건데 뭐야 죽을 뻔한 천사장 이제 움직일 수 있겠어? 뭐 적당히 야 거기 손톱 낀 여자 손톱에 떼나 빼시지 이번에야말로 때려눕혀줄거야 거슬려요 정말 전 손톱관리도 하고있거든요 뻥치지마 미의 형님이 서둘러야 알고있다고? 그럼 봐주진 않을거에요 좀 봐주라 어? 나니끄래 요가파이야 이를 어쩐다 아니 목에 코 뭐예요 정말로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주르리 이게 무슨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어떻게 된 거긴 학교에서 비명이 들려왔어 좋아 가보자 아 비켜 비켜 아이씨 진짜 비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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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오지마 저리 꺼져 그루루루 꺼지라고 싫은데 구해줘야돼 어 그루루루 화염박지 강력 플러스 오토로 때려 괜찮아 어 고마워 다른 애들은 선생님도 어디에 있어 모르겠어 뭔가 이녀석집 갑자기 단땅 나타나서 다들 필사적으로 도망치느라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은 거 같은데 다들 무사한 걸까요 일단 밖으로 나가자 일단 밖으로 나가자 얘네만 구해주고 밖으로 나간대 우오 아이씨 아어양 그그루루루 포위 당했다 포위 당했다 풍위 당했다 고포사주짱 으리리 소리 지지 마 시끄러 혼났다 수가 너무 많아요 그그루루룩 만취렁 야 우리 애새끼들을 어? 공격한게 너냐? 너님들이냐? 내, 내야 한 100일 때 어? 사 어? 공격을 한번 보여줄까? 하하하하 이제 틀렸어 죽었다 응 바보들 응응 허둥대지마 나약한 녀석 어? 그 엉? 괜찮으세요? 선생님? 어? 아 선생님 살아있었구나 내가 할 말이야 선생님한테 살아있었구나가 뭐냐 어? 졸라 멋있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있는 자들은 적이라는 건 알게 됐습니다 그런 건 알고도 남잖아 그렇네요 역시 선생님 포스 이 시점에 농담 따먹기가 나와 멋있는데? 오오 선생님은 강해 당연하지 일단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너희들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? 아니 그 설명하자면 긴데 디아로 씨와 세란 씨는 어디 계신 걸까요? 무사하면 좋겠는데 으아이 맞다 글로라 씨도 이쪽으로 온 다음엔 어떻게 되셨을지 그분들은 바로 성 쪽으로 날아가는 걸 봤어요 저희는 이 주변만 해도 벅차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된 건지는 그랬군요 언니 어디 있을까? 마을도 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에? 마을이 내 집이 우리 집이 아 너무해 어 요소파 기습하더니 비겁한 놈 아야야야야야 요소파 정진 차려 이게 당장 떨어져 우둑우둑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그르르 그르르르 흠 떨어져 언니한테서 떨어져 냠냠냠냠냠냠 로베리의 식사시간 이야 쩐다 그르르르 로베리씨? 어? 뭐야 선택지야? 선택지는 로베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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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려 이 기집이야 로베리씨 로베리씨 진정하세요 로베리씨 로베리씨 어? 마카로나? 괜찮으세요 로베리씨 어라? 어? 뭐야 이거? 다, 다행이다 로베리씨 놀래키지 마세요 어? 잘은 모르겠지만 미안 아니에요 ella injury 전봇 일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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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